자 바인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신 분 바비 아깝소 위를 뒤편에서 딜 넣으시고 뒤로 롤레를 뒤쪽에서 파란 방으로 이동하시죠 파란 방으로 파란 방으로 파란 방으로 고라방 바인드 있으신 분 바인드 되시는 분 고라 바인 하나 오신 분 두개 같이 나왔다 보라 아 아깝다 둘 하나하나 될거같은데요 네넷 슈벨을 붙어드려 넷 1페이지는 엄청 국년되신거같애 이거 국년자분들처럼 생각해서 아무 말이 안나오는 것도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파란방으로 네 파란방에서 윌 뒤로 오시고 뒤로 오시고 파란방이에요 파란방으로 오시고 nochmal 탓 누가, 밥 그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초 뒤에 슬슬 깨어 바람방에서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디서 모일까요 아니까 바로 모이나요 다 같이 네 바로 파람방에서 모일까요 바로 흙 뒤로 올릴게요 돌아방에서 바인드 가능하신 분 반죄의 동력 전체를 행정하다가 모일게요 반죄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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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방 이번 거 여유롭게 넘어갈게요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반죄의 동력 이번 거에서 극딜을 안 받고 그냥 두 번 걸쳐서 넘어가겠어요 2페이지 빠르게 가게 네 너무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저는 일단 속에서 짧아가지고 두 번 걸쳐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보라방 깎아요 네 보라방으로 바로 갈게요 나이스 바인드 바람은 다 되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모르게요 파란방 갈까요? 네 파란방이요 파인드되나요 혹시? 오구구 파인드 굿 5초 뒤에 파란방에서 셀스일게요 극빌 없으신 분 계신가요? 바로 극딜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럼 1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2페이지 바로 입장 극딜 할게요 네 네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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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뒤에 고맙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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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나요? 보고 계셔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니 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맞아야 됩니다 조금씩 왼쪽 구석으로 가셔도 됩니다 풀 피우자, 풀 피우자 맞아야 됩니다, 나오세요 조금씩 맞아야 됩니다, 또 구석 가도 됩니다, 구석 가도 안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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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레전드 오케이, 바로 딜 할게요 미하일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네 아, 미하일 캐리입니까, 이거? 이거 무슨 일이 있었군요 다들 열심히 잘 하셨어요 역시 미하일 사기 캐릭입니까, 혹시? 미하일 좀 사기인데 아, 그럼 너프 당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혹시? 너프 당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혹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하하하하 이거, 억울 한번 걸어 볼게요 벽에 너무 붙었다 가미줄 슬슬 나올꺼에요, 조심히 벽 저 언제 죽을까요? 아, 저기요, 저기요 피카야 까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바인드 혹시 되나요? 바인드 한번만 해주실 분 나이스 바인드 아, 오케이 좀 이따가 로아 아직 안 돌거든요 죽으셔야 될거에요 자신 없으시면 이번 건 죽으셔야 돼요 죽으세요, 지금 죽으세요 안트릴게요 라인 아웃, 라인 아웃 다 죽으시면 핏 갈게요 라인 아웃 다 죽으시면 핏 갈게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하하하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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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컨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 골 피우지 피우시고 극딜은 다 도르셨다요 맞으시고 네 맞아야돼요 맞아야돼요 맞아야돼 아 굿 오케이 나이스 굿굿굿 굿굿 개굿 입장하고 덕박고급 딜 할게요 덕박고급 딜 덕박고급 딜 덕박고급 라인드 너 그때 맞춰서 해주시면 될거같 네네, 버브만 올려주시면 될거같은데 자, 피하시고 바비 자, 바인드 부탁드려요 혹은 왼쪽으로 살아, 탈올포도 오른쪽으로 셀쓰는데요 좋습니다 셀쓰고 같이 받으면 되거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자, 다음에 점프하셔야 됩니다 점프 하위 그로 차비 예 스티칭 세스프 시간나면 거미집 한번 제거도 부탁드립니다 에이 독 가능하면은 한쪽으로 모일게요 혹은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 없으신분들은 가능한거 그럼 저, 독에 비벼야됩니다 크흐 크흐 미, 미하일이라 아하하하 자, 겉들세거점 겉들세거점요 우리 얼닭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얼닭사 2분이요 네네, 2분이요 와 자, 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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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점프 점프 저기요 어, 저 왼쪽에 있을게요 가만히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독 걸리신 분들은 공격상태 모션 중요하지만 점프 만약에 공격상태 이제 순돌리기 모션 끝나면 죽거든요 독거리 독거리 계속 순돌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자, 다음 점프 준비하시고 극딜세거점요 저 1분 남았습니다 점프 아, 했는데 14분 14초 동 왼쪽으로 보다드립니다 아, 어떻게 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힐러님 어, 지금 있는데 고기 힐러님 네네 란돌 캐릭터 있거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프 위로 윗으로 델프하시면 돼요 밑점 밑에 밑점 위텔 네 밑으로 점프하면서 위로 델프하시면 비해질거에요 점프 그거 아니면 타이밍 맞춰서 델프 쓰시면 돼요 front 중 위텔 빈 델프 적금 15초 남았어요 30초 점프 자, 10초에 들어가시죠 10초에 10초점 네 깔끔하게 독이나 하나 바꿔둬 독 독 독 도음 나오고 가겠습니다 점프 자 파인드 파인드 파인드드 가시죠 7 부탁드릴게요 가만해 점프 준비하시고 점프 가만히 점프 준비하시고 왼쪽에 독이요 점프 자자 마무리에 드가자 어 없었겠습니까 드디어 없었겠습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논란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하 아하 노득은 아깝다 잠시만요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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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